출근 중입니다 부산은 현재 14도 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은 단풍잎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온도가 벌써 14도를 찍었다는 것은 새벽에 한 12도 뭐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아침에 저도 지금 나 많이 들리기는 했어도 카틀레아 하고 카틀레아 까지는 괜찮죠 근데 호접도 몇 개 있었잖아요 그 아이들이 감기가 걸리죠 보시겠어요 부산은 아직도 이 보세요 이게 단풍나무예요 이렇게 아직 생생해요 그래서 단풍나무를 보고 들이라 내라 속곡들은 그렇게 하는데요 덴드로비움 종류들은 노빌개는 특히나 괜찮지만 여러분들 혹여라도 지금 안 들이셨으면 난방 준비를 다 하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 같은 데도 굉장히 춥다고 해요 근데 지금 부산 같은 데도 체감 온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잘 못 드렸는데 멀리 있는 단풍들이거든요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내가 잘 모르겠다 하면 일단 드리세요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부산하고 우리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단풍은 아니에요 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부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죠 서울하고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윗지방은 이미 다 들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전에 들이셨어요 이러니까 이제 드려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직까지 부산은 단풍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은 14도라 해도 부산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체감 온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빨간불이니까 제가 살살 가면서 잠깐 이렇게 찍고 있는데요 보시겠어요 다 빨간불이 따다다다 그러니까 저기 멀리 있는 게 지금 단풍나무예요 네 더 파란 곳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 체감 온도라는 게 바람이 불지 않으면 14도인데도 그렇게 춥지 않아요 네 온도가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들리려고 했냐면요 이 아이들이 같은 온도라도 저녁에 물이 축축하게 주어져 있으면 체감 온도라는 게 더 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물을 조금씩 주셔야 되는 거였었고요 다 들이셔야 되는 거라고 한 번 더 말씀드려 봅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 이 화면은 다른 화면과 연결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그린TV 여기에서 가면 보세요 볼류보로 나왔다가 제가 이제 그거 하니까 애들이 미리 하던지 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내일 또 모레도 시간 없는데 근데 제가 안 가니까 우리 직원들이 저를 끌고 옵니다 그냥 왔다라는 걸로 길게 촬영은 못하고요 그냥 쓱 한 번 지금 여기가 호접랑 가질러 가는 코너거든요 대명석국도 참 싸게 잘 나왔네요 예 요거 만원이래요 어떡해요 그냥 쓱 지나갈게요 이해해 주세요 지나가다 그래도 발길을 잡는 게 요런 애들이 예뻐요 풍란 조회전이 부산은 싼데 그냥 석곡이라고 써져 있죠 석곡 오 이거 7,000원 오 대박 근데 이걸 가져가기에는 가져가기에는 아 요거는 만원짜리고 요거는 만원짜리고 요거 7,000원짜리 몇 개 있네요 오 경흥도 경흥북륜도 이래놓으니까 괜찮네요 12,000원 싸죠 왈케 교배가 나와 있을까요 없네요 그때 두 개 나왔었는데 베고니아가 많죠 여기에 여기에 코너에 왈케 교배가 나오거든요 혹시나 해서 와봤어요 오늘 또 한 분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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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베고니아 조개 참 예쁘지 않아요 다 예쁜데 요거를 자꾸 제가 미역 베고니아 뭐나 맨날 가면 그러냐 미역 베고니아가 아니고 연잎 베고니아라고야 라면서 그 다육이 언니 맨날 저보고 뭐라 하거든요 없네 야 왈케 교배 없네 요쪽에 카틀리아를 안 내놓네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몬스테라가 320만원입니다 이게 이게 이 종류가 저는 이쪽에는 잘 모르니까요 오 320입니다 그죠 점 두 개 있죠 미정아 이거 한번 봐봐 320만원 몬스테라 몬스테라가 이렇게 수입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식으로 저거가 200 얼마인가 그럴 거거든 요거 한번 봐볼까 아 델리시오사 타이콘스텔레이션 이래가지고 요거는 145만원이에요 요거예요 요거예요 그게 이제 그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니까 16만원 바나나 미정아에 바나나나 남 이거 내가 계속 보면서 이거 집에 데려가고 싶더라 그니까 장소가 없어서 참는다 백오니아 종류들 백오니아 종류들 백오니아 종류들 백오니아 종류들 백오니아 종류들 여기가 따라라라라란 호접 코너인데 호접이 많이 나가고 없네요 아까 저 입구에 들어오는데 변이 하나 있는 거 예쁘더라고요 요거가 자라는 거예요 관반이 있어요 키메라라고 이제 일명 농담으로 키메라라고 하는데요 NW가 한번 보시겠어요 미정아 황금 꽃핀 거 있다 이게 NW예요 NW NW에서 색이 빠지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진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진하게 되면 이렇게 됐고 이렇게 변이가 하나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하게 나오고요 예 예 이것도 진하고요 그런데 그게 변이가 되면 반반이 나와요 키메라라고 아까 입구에서 한 분이 가져가셨던 이거를 누가 달라고 하셨는데 어? 황금오조 꼽힌 거 조금 있어요 가져가 볼게요 2만원씩 2만5천원씩 이렇게 해요 이거는 이거는 네 삼색조 네 지금 한 열 몇 개 될 것 같아요 이거 챙겼고요 오 GS루비라고 강산나논의 루비 예쁘죠 못 가져가요 가져가면 포장지가 없어요 이거를 박스를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면 이 정도 사이즈를 넣는 아이들은 우와 장당 3천원씩 막 쳐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포장 박스 다루는 회사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없어요 근데 그거를 최소 주문을 하려면 뭐 몇백 개 정도도 안 된대요 최소 주문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된대요 그래서 이게 박스가 전문적으로 제가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퐁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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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중국콩이라고 해요 중국콩 잠깐만 중국콩 퐁마노 이 말을 중국콩이라고도 해요 우와 엘레강스 엘레강스가 잘 없는데 엘레강스가 있네요 그죠 그냥 이런 데는 호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우 예쁘다 요거도 응 요거도 아까 그 이름은 없어요 그냥 호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와 와 오와우 요거도 예쁘죠 오와우 안 나갔지요 이 아이는 하얀색 어머 꽃이 요렇게 만개한 거는 만개한 채로 나오는 요거는 진짜 만개했지요 예 V3 V3 근데 요런 아이들은 보면은 이렇게 어디 사무실 같은데 그 화합 만들어 들어가는 거 만개해서 아 가장 예쁠 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만개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판으로 파는 거예요 엘레강스 그러니까 제가 화면이 이렇게 제가 들고 돌다가 보면 휙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중간중간 잘 끊거든요 네 이거는 숙곡 경옥 경홍이 아니고 경옥으로 나와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복륜경홍이거든요 네 이거는 복륜경홍이거든요 아이고 또 나무 생산자 이름 복륜경홍 예 와 은비 예쁘다 설산이라는 설산이라는 소엽이에요 와 많이 컸네 많이 컸네 많이 컸네 많이 컸네 옥공량이 조금 컸네요 그죠 며칠 있다가 보니까 컸어요 음 그리고 이 카틀레아 오 요 카틀레아 괜찮네요 헌타지아 오 이 카틀레아 괜찮은데 바빠서 들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카틀레아라고 되어 있어요 오 요거는 조금 가격이 있어요 2만4천원 아이고 또 생산자 이름 네 네 네 조금 조금 비싸요 이거는 2만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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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하고 요거하고 샤리베이비 4개하고 몇개만 들고 갈게요 여러분 제가 다 가지고 갈 수도 없고 포장지가 일단 안 돼요 포장지가 없어요 소량으로 판매하려고 사려고 하면 없대요 네네네 예쁘잖아요 네네네 요런거 진한거는 더 예쁜데 컬러가 조금씩 좀 더 진해질거에요 이제 봄이 되어서 아 봄이 되어서 네네네 요렇게 예뻐요 일단은 호접코너가 이래요 일단은 호접코너가 이래요 음와아 네 요기에서 최대한 천천히 돌려 볼게요 최대한 천천히 돌려 볼게요 최대한 천천히 돌려 볼게요 최대한 천천히 돌려 볼게요 네네네네네 네네네네 아 이거는 불인데 꽃인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안핀거 4개 가져가 집 있는데 그죠 네네네네 삼색조 되게 작고 예뻐요 근데 엄두가 안납니다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샤리베이브가 에에에에에 샤리베이브가 2,3,000원이요 어 샤리베이가 2,3,000원인데 네 아 환타지아이 죄송합니다 환타지아이가 2,3,000원인데 10개 가지고 왔습니다 10개 그 다음에 복륜호접 10개 있습니다 근데 계산할 때 13개 계산한거 같아요 잘못되었죠 네 네 네 네 복륜호접 네 10개 어 헌타지아 10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카틀레아랑 되게 좋은데요 제가 힘이 들어서 못 가져오겠더라구요 네 그리고 옥근강 있습니다 옥근강 꽃이 피지 않는 상대적으로 꽃이 피지 않는 황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네 2만원씩인데 이 아이들도 15,000원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옥근강이 둘 넷 여덟 열개 있구요 네 앙팡이 있구요 익시미움 화이어윙 네 그 다음에 월케리아나 유묘 있죠 네 작은것들 65,000원짜리 있구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쇼핑을 하고 왔습니다 네네네네 음 와 이게 없더라구요 네 흰색 바탕에 흰색이다 보니 이 아이가 잘 안보여요 그쵸? 네 네 자요 그러면 손 대면 안 되는데 요렇게 돼있어요 아 아우 소원 풀었습니다 이거 봤으니 네 이상 네 오늘은 별로 가져온 게 없구요 네 포켓러블을 이게 되게 큰 거잖아요 요렇게 항아리에다 심으면 참 예쁠 것 같지 않아요 네 요거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안보여 드리려다가 꽃은 작아요 네 이게 떨어졌더라구요 이게 지금 여기서 길어놨는데 몇가 될지 모르는데 NW 변이에요 여러분 네 요거는 2만원요 택포 25,000원요 택포 네 이 아이는 나간아이 틀려요 나간아이 틀려요 네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